귀엽지? 어, 걘가? 네가 그걸 가르친다는 거야? 박다해, 고의. 네가 내 대신 얘 과외 선생님 좀 해줘라, 영어. 그게 뭔 소리야? 부잣지 과외야, 돈도 많이 줘. 야, 애도 착해. 나 교환학생 가 있을 동안 잘 좀 보살펴줘. 야, 너 학교에 친한 과친구에도 많잖아. 구주에 나한테 백수한테 부탁더라, 아니야? 왜긴 왜겠냐? 난 상상만 해도 너무 싫다. 우리과 공대장 그 늑대 새끼들이 다해 근처에 얼씽거리는 거 자체가 기분이 너무 드러워. 다행이다. 다행이다. 半地下で暮らす貧しい家族がいました。 兄は裕福な家の家庭教師に、そして妹も同じ家の家庭教師に。 この家族の企み予測不能! 全世界が熱狂した傑作! パラサイト半地下の家族